세 번째로는 비정경적인 유대문학 책을 유다서는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책이냐? 이 유다서는 에녹 1서와 모세의 성천이라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알려진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구약의 정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런 비정경 책을 인용하는 것들도 상당히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 후서와 아주 유사하다는 게 또 특징인 것입니다. 유다서는 25개 구절 중에 최소 15개 구절이 베드로 후서 2장과 겹칩니다. 둘 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논박하는 것을 볼 때에 같은 이단을 대상을 두고 아마 쓰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는 편지였지만요.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딱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또한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지닌 이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지주의자들 중에 금융주의자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요. 쾌락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육체를 다룰 때 하나는 막 금융적으로 금식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유 이 육체는요. 이 육체는 그냥 별 볼일 없어.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이 쾌락주의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고는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방탕하고 그리고 부도독하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접할 때에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16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교훈과 행동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다는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유다서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끔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일주일간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그만인 그런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잘못된 회개는요. 누구보다 기독교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왕이다. 내 안에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내 생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은혜에는요. 방탕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원래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는요. 일반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교리적인 어떤 측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막 쓰려고 막 쓰다가요. 갑자기 이 주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뭔가 이 큰 어떤 깊은 분노, 거룩한 거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깊은 빡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의 편지를 딱 쓰게 됩니다. 1장 3절 뒷부분에 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딱 이렇게 이 방향이 전환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4절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도대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기에 유다가요. 주제를 바꾸어서까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요. 경관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먼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은혜를요. 방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저자는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요. 알려주고 이단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딱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요. 이 구약과 유대의 문헌에 등장하는 여덟 가지 예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가 타락한 천사들. 세 번째 소동과 고모라. 네 번째 미가일 천사의 이야기. 다섯 번째 가인. 여섯 번째 발람. 일곱 번째 고라. 마지막 여덟 번째가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방탕으로 바꾼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요. 이단들에 맞서서 힘써 싸우라고 지금 곤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여기서 믿음의 도는요. 뭘 말할까요. 이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그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싸워야 할 것. 좀 넘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유다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 쾌락 이것들과 싸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만몬.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앞에 말한 발람이죠. 발람이 여러분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걸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단들과 싸워라. 당시 초대 교회는요. 어떻게 이단을 구별하는지가 딱 세 가지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믿는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예배를 딱 드릴 때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제로 이 고백을 하는 전제 위에 이 예배가 진행이 된다는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먼저 전제로 이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다 같이 이걸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공원교회로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와 인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이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 외에 다른 개시를 주장하는가. 성경 외에 다른 경전. 여러 가지 경전이 많지 않습니까. 책들이.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도 성경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딱 세 가지를 분별하게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능과 힘서 싸워라. 유다서는 회락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바울은 음행과 힘서 싸우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요. 몸 밖에 짓는 죄지만요. 음행은요.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있다.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바레 아내가 유혹할 때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앞에서는 싸우라고 했지만요. 이 본능과 함께 싸울 때는요. 제일 좋은 책이 36개.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본능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크리찬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